안녕하세요. 오대장 기술대장 이강연입니다. 이번에 오대장 NFT가 최초로 출시된다고 합니다. 오대장 NFT는 5회에 걸쳐 발행되는데 첫 번째 NFT로 공작가님께서 그려주신 오대장 대표 일러스트가 담긴 NFT가 6월 24일부터 응모할 수 있다고 합니다. 오대장 NFT는 KT윙클에서 응모하실 수 있으며 웹스토어와 구글 플레이스토어에서 KT윙클을 다운받으실 수 있으십니다. 5회까지 발행되는 오대장 NFT를 모두 모으면 연말에 빅빅빅 혜택이 있다고 하니 꼭 응모하셔서 오대장 NFT를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. 앞으로 다양한 오대장 NFT가 발행될 예정이니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. 달려라 오대장!